영국 지브롤터 걸어서 국경을 넘는 사람도 많다.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와 함께 길이 통제된다. 알고 봤더니 우리가 비행기 활주로를 건너고 있었던 것. 땅이 좁은 지브롤터의 활주로는 여기밖에 없다고 한다. 하루에도 몇 차례 영국 본토를 오가는 비행기가 뜰 때마다 잠시 멈춰야 한다. 다시 평화롭게 지브롤터을 향하는 사람들. 누군가에겐 출근길이고 누군가에겐 설레는 여행길이다.